외국자 아니에요 저 3일 만에 했어요 어제도 했나? 그만 해야겠다 헐 멋있는 척 한다 헐 멋있게 입고 왔다 헐 멋있는 척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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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라이브 하고 있어 아 그래? 형이 나오거든 진짜요? 응 좋겠다 왜왜? 좋겠어서 저 자전거 탈게요 너도 하나 사 구명 자전거 저는 저기 서교.. 서.. 저 따릉이 저 따릉이 나 이거.. 나 이거 소개중이야 아 우리는 따릉이 탈게요 형 엉덩이를.. 엉덩이를 앉아서 탈 수가 없어 자전거 같이 탑시다 아.. 랩 레슨이나 해야지 랩 레슨이나 해야지 나 던지는 거 나 던지는 거 아.. 식당이 왜 이렇게 뛰지? 죽을려고 이러고 힙합 페스티벌때 힙합 페스티벌때 힙합 페스티벌때 힙합 페스티벌때 힙합 페스티벌때 블랙넛형 펄스도 내가 해보려고 힙합 페스티 힙합 페스티 힙합 근데 이거 확인하니까 빠이